우울 척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젠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 가고 너의 슬픔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아 뭐야 아 안타깝지만 두 분은 첫 번째 탈락자가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 18번이거든요 예예 자 이제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팀이 됩니다 최준영 조재윤 룰레 돌려 주세요 걸렸어요 라이너스 0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엉덩이에 모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고기를 흔들며 고기를 흔들며 고기를 흔들며 하늘을 나르는 고기를 흔들며 예쁜 고마 연들이 연들이 나의 마음속에 가만히 내려앉아 시우 수고하 잠깐만 아직 모르나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첫 번째 팀이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이 팀이 성공을 해야 돼요 자 목 타고 있는 서진필 목 탑니다 아 목 타요 서진필 여기서 성공하면 처음으로 우승입니다 우승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어두운 밤 구름 위에 저 달이 뜨면 캔시리 날 채도와 울리고 가네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별과 다른 고유한 밤이 되면 살며시 찾아와 님 그리워하는 마음 알아나 두 눈듯이 하늘나라 저 멀리서 저 멀리서 나를 보라 반짝이네 반짝이네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여기서 이번 주 우승 우승 선진필 김방룡 축하합니다 오늘의 베스트 커플 승은요 베스트 승까지 올라가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최준영씨 조재윤씨 축하드립니다 한우 보양 세트 받아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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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